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운동에 힘을 대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캐나다에서 젊은 날 회계사를 하셨던 이경복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좀 신선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공해 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인쇄 날인이라는 표현이 어문학상으로 단어로서 가능하지 않다. 인쇄라는 것은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고 날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수작업으로 한 장 한 장 찍는 건데 인쇄하고 날인이 어떻게 만나냐 인쇄 날인이라는 표현을 누가 이런 만들었나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신선한 견해를 제공하셨는데 오늘은 투표함을 왜 이동시키노 이 양반들아 캐나다에 사시니까 좀 이렇게 왁자고 왁자고 하는데 떨어져서 오늘 견해를 또 발표하셨는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손으로 채는 것이 바로 수계표다. 투표 직후 현장 수계표. 육화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이게 보시게 되면 나오네요. 선거는 크게 투표와 개표로 이루어지고 투표는 선거인이 하고 개표는 선관위가 한다. 국민이 주권 행사를 하는 선거의 그 중요한 일부를 선거인인 국민 자신이 하지 않고 선관위가 위임한 것이다. 선거인이 편의상 선관위에게 선거 사물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수임자로서 위임자인 선거인을 위해 마땅히 해야 될 임무를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 대리인 문제거든요. 주인은 투표자고 대리인은 선관인 겁니다. 경제경영학에서 오랜 고전적인 주제가 주인 대리인 문제입니다. principal agent problem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대리인을 믿고 업무를 맡겼는데 주인을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대리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주인 대리인 문제라는 겁니다. 고전적인 사례로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는 경제경영학계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 사물을 선관위에 위임한 겁니다. 그때 주인은 국민이고 대리인은 선관위가 되는 겁니다. 선관위 agent는 principal 주인을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사가 항상 그렇듯이 agent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때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agent 대리인이고 국민이 주권자인 principal입니다. principal 주권자가 대리인에게 대통령 책무를 위임한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다 침묵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주인 대리인 문제인 겁니다. 옳은 일이 아니죠. 육하 원칙들 하면 된다. 선관위가 마땅히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해준 규정대로 하되 혹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신뢰가 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필자에게 묻는다면 캐나다 현재 두 차례 투 개표 창간으로 봉사했던 경험에 비추어 개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웬 언제 투표가 마감되는 대로 왜 어디서 투표소 현장에서 what 무엇을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힌 진짜 투표절 who 누가 여당과 야당의 창간인 창간 안에 why how 전자기기가 아닌 손으로 why 선거인 누구에게나 납득이 되고 신뢰가 가도록 말이다.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잘했지 않습니까. 투표가 끝난 자리에서 바로 현장 수계표를 한다는 겁니다. 일체의 전산 장비를 쓰지 않고 현장에서 좀 집계된 결과가 컴퓨터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모두 다 집계 조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서 하는 투표라는 것은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 달라 우리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하지만 본래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여러분들 기업인들 가운데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격리의 여러분들 그 관인 격리의 이런 도장도 몇 군데에서 여러분들 견제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왜곡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호암 이병철 회장을 모셨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구먼요. 젊은 날 삼성비서실에서 일을 할 때 호암 이병철은 항상 인간을 그렇게 본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는 본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세 사람이 이런 보고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견제를 시키고 특정인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도록 조심을 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투표가 마감되는 투표소 현장에서 진짜 투표지를 여야 창간인 하에 손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나라가 바로 대만인 겁니다. 이렇듯 투명한 방식으로 개표가 완료된 결과는 완료정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선으로 팩스나 이름 전화로 자기 윗선에 보고되고 동시에 참관인에 의해 역시 유선으로 자기가 속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보고되어 클로체크를 하자는 이야기죠. 방송으로 공개되기 전에 이미 공제의 사실이 되는 것이다. 보고 원칙에도 부합하고 전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일이 아닌데 이름하여 육화원칙수계표라고 할 수 있다. 집계를 중앙집중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부패라는 것은 대형화할 때 이런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화됐기 때문에 발생을 한 겁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인간이 여러분들 교회를 키우게 되면 부패한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도 많이 찾아지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피조물은 원래 대형화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 본성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인간이 나쁜 것도 있지만 인간 본성 자체가 비대하게 되어야 되면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정당에 보고하고 그럼 각 정당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다음 지자체 차원에서 중간에 집계를 하고 조작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건 대만 사례를 좀 연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전선거의 경우 개표현장 상황은 어떤가 투표함의 개함에서부터 투표지 분류와 집계의 과정만 보더라도 첫째 투표를 끝낸 투표함을 맨날 며칠 묵혔다가 누구를 믿고 맨날 며칠 묵혔다가 여러분 투표합니까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 충격적인 영상을 보실 겁니다. 지역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던 여러분 투표함에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얼마나 표를 쑤셔 넣는지 영상을 여러분 앞으로 보실 겁니다. 그런 영상이 이런 KBS의 보도가 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개표소라고 하는 데다 옮겨놓은 곳은 딴 데에서 투표함 들과 함께 들어 부은 다음 소위 투표지 분류기를 하는 전자기기에 넣어 돌린 다음 확인을 한 다음에 계속 넣어 드르륵한다고 한다. 표현이 좀 거칠 문 기본적으로 이것이 팩트가 아닌가 어찌 이것이 위에 소개된 육화원칙 수개표보다 신속하고 더 투명하며 따라 더 납득이 되고 더 믿음이 가는 방식이 있는가. 제가 그냥 직설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투표 과정은 부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곳곳에 뭐죠?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혁신을 단행하고 선거 자체를 제로베이스해서 다시 우리가 여러분들 구상을 해야 됩니다. 신사유람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대만 가서 배우면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죠? 한 일주일만 배우면 검색받아 가지 여러분들 대만보다 훨씬 더 나은 선거제도를 장착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무엇보다 투표함을 선관위 사무실로 거기서 또 개표소로 이리저리 들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투표를 마감한 즉시 현장에서 개암하여 분류 집계한 다음 숫자에만 모아 합산하면 될 일을 아무 써잘데기 없는 절차를 만들어 복잡 다 나아가게 하고 있다. 왜? 무슨 까닭을 이르는가? 여러분 이런 견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캐나다란 외국인에서 지금도 사시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한 60, 70년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다른 겁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자개표한 것을 손으로 다시 확인한다고 그걸 전면 수개표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관위가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는 개수기 전 단계 손으로 확인한 절차를 추가하겠다고 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수개표 손으로 분류하여 집계하는 일을 제대로 하면 구태여 전자기기를 쓸 하등의 필요가 없을진데 따라 손으로 확인한 절차라는 것이 실인정 손으로 투표지를 만져보도록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전자개표를 한 뒤에 수개표를 확인한다는 게 순수상 말이 되나? 이를테면 재봉지를 한 뒤에 바느질을 오를 살펴보겠다는 논센스와 무엇이 다른가? 사전투표를 한 것을 현장수개표 방식으로 사전개표를 하면 본투표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안 될 일이라고 하는데 사전투표는 되고 사전개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또 무엇인가? 만약 정조모동에서 제기한 사전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개각되어 구덕이 사전투표를 막을 수 없다면 법리적으로 사전개표 또한 못할 이유가 없다. 아니 그런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